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제 입장은 간단한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자비할 정도로 갖고 놀 것이다. 왜? 그들은 국민들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선거 임박해서 여론 조작하면 국민들 다 돌아오게 돼 있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선거 결과를 원하는 대로 뭡니까? OEM 방식,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를 다 만들 수 있는데 국민들 왜 두려워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 해먹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면 협조 안 하는 거죠. 막판까지 밀어붙이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 끝까지 임기 채울 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3년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둘 줄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비교적 좀 젊고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조정훈 그런 당선자에게 맡기는 모양입니다. 정직한 백서가 나오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모두 다 여러분들 정직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정직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 백서가 정직하게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악역이겠지만 누군가는 맡아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백서로 써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백서 상황을 쓰고 싶으면 내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쓰면 그냥 뭐죠? 한 달이고 일주일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이틀 정도면 다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겁니다. 거대한 선거 카르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정훈 씨가 어떻게 원하든지 간에 그냥 뭐 두리뭉실 넘어가겠죠. 그런 지적인 그런 부정직함 때문에 오늘 어렵고 당신들의 그런 부정직함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당신들의 비급함과 부정직함 때문에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것이고 그것이 수십 년이 될지 아니면 백 년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이야기죠. 백서의 어떤 의도도 없이 날것을 그대로 담아내겠다. 그렇게 못할 겁니다. 조정훈 여름 당선자가 백서의 어떤 의도도 없이 날것 그대로 담아내려면 당신 선거를 정직하게 볼 수가 있으면 그렇게 백서에 담을 수 있을 건데 당신이 겪은 당신 지역구의 선거조차도 정직하게 안 볼 거다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비극이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희극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지 않을 거다 이야기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가 마쳤을 때 그때도 여지없이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직하지 않은 것은 바로 예고를 한 겁니다. 아 당신들이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겠구나.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똑같은 형태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죠 계속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은 2027년 대통령 선거를 기하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넘어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그거를 본인들이 보려고 안 하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부정선거 주제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래 다루질 못할 겁니다. 아마 권력이 바뀌게 되거나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을 접어야겠죠. 더 이상. 그리고 이 방송 이 방송을 4월 10일 총선 정도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할 것은 제가 다 한 겁니다. 그냥 나는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그 동포들이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를 그냥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추가적으로 간혹 다루겠지만 매일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다 나왔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럼 Show em 전umen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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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에 있던 의도도 없이 그대로 날 것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 당을 위해서 백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시면 저의 과제는 잃어버린 5%를 찾아내는 겁니다. 당에서는 수도권에서 3분의 1만 얻으면 과반수할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스스로 수도권 소수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과반정당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것을 이뤄내야 숙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5%만 더 득표했으면 뒤집어 엎을 곳이 수십 군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 지역에서 5%를 더 올릴 수 있을지 찾으려 노력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수도권에서 5% 이내의 격차로 대부분의 국힘당의 유력후보들이 다 낙선했다는 것을 본인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5% 내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낙선했습니까? 아니 사전투표 수를 조작했으니까 낙선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정훈 씨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직하는 순간 조정훈 의원이 아웃될 거라고요. 지금 국힘당 내부는 그냥 전부 다 덮는 겁니다. 그리고 당 모의 그냥 던져주듯이 그냥 선거관리비안회가 한 100석 정도 그 이내로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는 좌파들이 다 여러분들 연구집권하는 것이고 그게 국힘당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각 지역에서 5%를 더 올릴 수 있을지 국민들은 5%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더 많이 줬는데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다 표를 빼앗겼는데 여러분 조금 이따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수도권에서 표를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여러분들 더불당 후반께 얼마나 표를 터해줬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그냥 두 눈으로 그냥 다 확인하실 겁니다. 제 여러분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치검사 출신들처럼 출세를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 정치검사들이 끄는 은행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비열한 행위로 보는 겁니다. 정진석 시절은 여러분들 그냥 만표 이상으로 이겼는데 패배해 가지고 입 다물고 기다리고 있다 또 비서실장으로 출시하는 그런 유행의 인물은 아닌 겁니다. 정치검사나 정진석이나 내나 1960년생으로 다 같은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른 겁니다. 이 조정훈 씨가 이걸 못 밝힐 거라고요. 자기 선거에 정직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자기 선거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마포급의 갑에 출마해가 여러분들 당선된 조정훈 후보의 선거 결과를 정리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균형으로 8.62% 부풀려 가지고 12,070표를 세 장당 한 장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장씩 집어넣어 가지고 12,070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거를 조정훈 씨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백서 여러분들 담당 위원장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실제로 사전투표장에는 3만 6,209명이 왔는데 12,070표를 보너스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공의 숫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서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는데 그래서 4만 8,279표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조정훈 의원이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골로 갈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국힘당이 대표를 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표를 해 준 게 아닌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못 받아들이겠죠.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2,070표가 여러분들 가공의 숫자 허위 숫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진짜 3만 6,209표에다가 가짜 12,070표를 대가지고 선관위 발표 사전 투표 투표자 수가 4만 8,279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를 이렇게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정훈 후보가 얼마로 이겼습니까? 1만 1,717표 차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12,070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 함께 이지은 후보 함께 더해가지고 조정훈 후보가 11,070, 717표로 이긴 후보가 599표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걸 결판이 난 거잖아요. 이거를 조정훈 씨가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이거를 조정훈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 이런들 위원장께서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나는 못 받아들일 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 묻어가지고 또 거짓말 할 거다는 겁니다. 또 국민들에게 사기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들은 영원히 백석 이하의 정당에 머물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국민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겠죠. 이거를 못 받아들일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당일 투표 득표율에 조정훈 후보가 53대 41위로 승리했는데 53%대 42%. 선거관리위원회가 12,070표를 사전투표율에 더블당 후보 함께 더해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을 더블업주당 54% 국힘당 41%로 조작을 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이거를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또 총선 백서 쓸 거 없고 또 사기치는 거다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차익값을 구해보면 사전빼기 당일이 더블당이 플러스 12%포인트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포인트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두 개를 합치면 24%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평균에 조작한 강도가 사전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한 거거든. 똑같은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12% 더하기 12%가 24%니까 반울림 처리하거나 이런 뒤에 숫자를 합치면 얼추 25% 되는 겁니다. 이번 2020년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조작 강도에 보면 2020년 4.15 총선과 얼추 유사한 거죠. 25% 사전투표자 수의 25%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만천표 이상으로 이긴 후보가 몇백표 599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거를 조정훈 위원장께서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정치하려면 안 받아들이겠죠. 조정훈 씨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관위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줬는지 이 여러분들 이지현 더블당 후보의 차이칱 플러스 값 보시기 바랍니다. 공덕동 플러스 11%포인트 아현동 플러스 13%포인트 도하동 플러스 16%포인트 용강동 플러스 15%포인트 대흥동 플러스 12%포인트 염리동 플러스 13%포인트 신수동 플러스 13%포인트 어마어마하게 포를 더해줘 가지고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표본집단과 당일투표 표본집단을 꺼집어냈을 때 두 개의 이름 득표 이력 후보별로 다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대수의 법칙을 그대로 위반한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이걸 대한민국이 전부 다 깔아뭉개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법대 나온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공정 무슨 상식 정의 자유 에라 인간들아 너희가 벌을 받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해놓은 거. 여기서 찾아낸 조작값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블당 후방 가짜표를 더한 것을 찾아내가 여러분들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보고 나니까 오른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홀쭉하고 늘씬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각거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조정훈 씨가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은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는 집단인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다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에서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결과를 낳은 거죠. 이렇게 가혹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언참게 여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 계속 앞으로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 결과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름들 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